이기논입니다. 고맙습니다. 종대라는 캐릭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없는 청춘 캐릭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1970에서 주직의 보스가 되기 위해 살인도 서슴치 않는 건달 배경 기억을 맡은 배우 김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기수라고 하는 주직의 중간 보스 출신인데요. 자식들을 위해서 주직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네 분의 소개 잘 들었고요. 직접 캐릭터에 대한 약간의 소개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영화에 대한 이해가 잘 될 것 같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에 대한 이해를 훨씬 돕기 위해서 캐릭터 예고편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강남1970의 캐릭터 예고편